실력화 아이돌입니다. 정아 씨는 오셨습니다. 아이오아이 다 같이 하다가 오늘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. 너무 부러워요. 지금. 팀으로 나온. 약간 목소리가 떨리네요. 너무 떨리고 제가 원래 예능을 많이 안 나가봤어요. 그리고 예능 공부증이 있어서. 근데 원래 성격이 좀 조용조용하는 거예요? 아니면 예능 울렁증 뭐 이런 것 때문에. 둘 다 인가요? 어 둘 다. 심각감사. 아니 그러면. 왜냐하면. 심각.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해결해주면 되는데. 아니 심각. 아니 조아 씨 그럼 약간 닭대학교 풍경. 우리 이번에 심각 나온 거 있죠? 한 번 우리 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? 아. 아니 춤춘 때는 전혀 안 떼시는데. 아니. 그러면은 초라 씨. 네. 얘기하면서 계속 춤을 추면서 얘기해요. 얘기하면 돼요? 어때요? 많이 떨려요? 네 많이 떨려. 네 많이 떨려. 네 많이 떨려. 춤을 추면서. 첫 번째 무대에 오를 가수를 뽑겠습니다. 자 신동엽 씨가 오늘 첫 번째 순수의 공을 뽑았습니다. 어떡해. 아니요. 조금. 미팅 הס Nations